도전 지은아 네 지은아 지은아 보니까 너무 좋다 지은아 다 좋겠다 지은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인도의 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 아버지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자손들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지현이가 좋아하는 주심입니다. 오, 지현이가 좋아하는 주심입니다. 아니요, 먹는 거 보여줘서 괴롭게 해줄 거예요. 오, 지현이가 좋아하는 주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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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현이는 좋아하는 주심입니다. 오, 지현이가 좋아하는 주심입니다. 한 마흔쯤 할 생각인데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동영상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동영상을 끄겠습니다 열심히 표결해주세요 고기 lean 한 번?" 안 해도 돼 양념 안 해도 드시고 하니까 시끄러워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준다던가 무슨 사진? 나 지금 뒤지게 혼났는데 누나가 딱 앉더니 웃어 웃어 누나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었어 얼굴은 되게 이뻐서 본인은 이런 거 찍는데 웃어 주둥이 너 사람은 좀 인정성이 있어야 돼 누나 누나 변하지 않았네 저기가 그 길인가요? 학교 큰삼촌 자전거 탔다 날아갔던 그치 그치 진짜 형은 위험한 길을 많이 했어 여기가 할아버지 여기서 내고 할아버지 저쪽 국방이요 위로 올라가면 돼 여기 국방이요 아 국도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나중에 우리가 사 뭘 사 이거 부실한 건물이야 아 뭐 가지고 인스타그램 고춧가루